자 밥에다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양파 먼저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완성된 동파요구를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덮밥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동평무 하나 먹어볼까요 짭짤하니 아주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 야채랑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짭짤하니 아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입 먹어볼게요 아주 맛있네요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다 음 소스가 안에까지 잘 스며들었어요 어 뭐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파를 살짝 덜 익히니까 아삭아삭하니 더 맛있네요 양파만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마지막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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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